1. 다음 중 침투 탐상시험과 비교하여 잡은 탐상시험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3. 페인트 처리된 강재료도 탐상할 수 있다. 2. 다음 중 물질의 손상량 평가법으로 비파괴 검사 방법인 것은? 1. 레프리카법 3. 다음 중 얇은 시험체의 두께 측정이 가능한 비파괴 검사법은? 4. 와절류 탐상검사 4. 해결료봉과 같은 높은 방사성 물질의 검사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 방법은? 4. 전사법을 이용한 중성 자투과 검사 5. 침투 탐상시험에서 침투 능력과 관계되는 물리적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3. 내부식성 6. 분말 야둔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제품의 크기의 제한이 없다. 7. 재료에 어떤 일정한 하중을 가하고 어떤 온도에서 긴 시간을 경과함에 따라 그 스트레인을 측정하여 각종 재료의 역학적 양을 결정하는 시험은? 4. 크리프 시험 8. 구리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최신이 반격자이며 비중이 약 10.8이다. 9. RCU계 합금의 석출 과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3. 과포와 고용체주의 PGEP 10. 구상의견 주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볼스아이 조직을 갖는다. 11. 열전대로 사용되는 알루멜 합금의 주요 조성으로 오른 것은? 1. NIRP 12. 금속의 가공성이 우수하며 귀속 원자수가 4개인 격자는? 2. 면심이 반격자 13. 표면 경화용 침탄 용강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저탄소강이어야 한다. 14. 스테인리스강의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시멘타이트 15. 강중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시킬 목적의 열처리는? 3. 서브제로 처리 16. 용접부에 발생하는 비틀림 변형을 줄이기 위한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용접순서는 구속이 작은 부분부터 용접할 것 17. 피복 아크 용접 시 피복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스펙터의 발생을 많게 한다. 18.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홈과 공의 정리를 요한다. 19. 아크 용접에서 아크를 끊는 순간에 생기며 용융풀의 응고수축에 의한 우목형상으로 편석이 생기기 쉬운 곳을 의미하는 용어는? 2. 크레이터 20. 용접기의 무부화 전압 100V, 아크 전압이 40V, 아크 전류가 300A고 내부 손실이 5kW이면 용접기의 효율과 역률은 약 얼마인가? 1. 효율 70.6%, 역률 56.7% 22. 침투탐상검사 시 균열의 깊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4. 형광 또는 색채의 폭이나 휘도 22. 다음 중 의사 지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4.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실 23. 다음 중 현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소건직 현상제의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산화틱단 등을 알코올 용제에 현탁한 것 24. 보수검사의 용접부에 대한 침투탐상시험에서 주요 검출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1. 응력부식 균열 25. 다음 침투탐상시험 중 자외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2. 수세성 염색침투탐상시험 26. 침투탐상검사에 사용되는 현상제 중 백색미세분말을 휘발성이 높은 유기용제에 현탁한 현상제는? 2. 소건직 현상제 27. 다음 결함 중 침투탐상시험으로 가장 탐상하기 좋은 것은? 2. 표면 균열 28. 침투탐상검사에서 습식현상법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2. 현상제 적용 후 건조처리가 필요하다 29. 다음 중 우유화성 침투탐상시험 시 무효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3. 과잉 유화시간 30. 저해선 등에 부착된 필터가 제거시켜야 하는 빛의 종류는? 1. 수은 등이 발산한 가시광선 31. 침투탐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현상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4. 높은 점도 현상제 32. 침투탐상시험에 사용되는 침투액의 물리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4. 침투액은 적심성이 우수해야 한다 33. 침투탐상시험 시 시험체의 표면이 거칠고 시험장소를 어둡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시험 방법은? 2. 수세성 염색침투탐상시험법 34. 관찰을 위한 시험 조건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 광원의 밝기 35. 모세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모세관현상은 표면 장력에 의해 광내부의 액면을 위로 올리게 되므로 관내의 모든 액면은 항상 오목한 형상이다 36. 침투탐상검사시 현상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2. 미세결함에 대한 감도가 떨어진다 37. 증기세척법으로 제거될 수 없는 표면의 오염물질은? 1. 녹 38. 침투액의 점성이 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침투액의 점성은 침투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침투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9. 일반적으로 침투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1. 약 1.2이야 40. 염색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식현상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흠의 지시와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지 않다 41. 다음 중 침투제나 현상제의 잔류물을 제거해주는 부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탐상결과를 판정하여 폐기되는 경우 42. 후유화성 형광침투 탐상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거친 표면을 가진 시험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43. 다음 중 형광침투액의 기름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유화시간으로 적합한 것은? 1. 1에서 3분 44. 염색침투 탐상검사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중 부적합한 것은? 4. 사포연나버 45. 다음 중 침투 탐상검사에서 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작은 인자는? 1. 대기약 46. 침투 탐상검사에서 의사 지시의 원인이 아닌 것은? 3. 과도한 세척제 적용의 경우 47. 무현상법과 관계없는 것은? 3. 모색환현상을 이용하여 결합 내부의 침투액을 표면으로 나오게 하는 현상이다 48. 침투 탐상시험용 대비 시험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탐상할 수 있는 시험체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9. 다음 중 인여수세성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4. 호스나 분사 노즈를 사용하여 적당한 수압으로 물을 뿌려 닦아낸다 50.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검사에서 침투 시간의 정의는? 1. 검사품의 침투액을 적용 후 유화제 적용 전까지의 시간 51. 침투 탐상검사 방법에 선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 시험체의 두께 52. 다음 침투 탐상검사 장치 중 배액 처리, 분무나 침접법에 필요한 탐상 장치는? 53. 다음 중 용제제거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법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는? 2. 대형 부품의 국부적인 검사 54. 속건직 현상법을 이용하여 현상 처리를 할 때 검사면에 너무 가까이에서 분사하면 현상도막의 하얀 파도 모양의 상으로 인해 수반되는 현상은? 2. 지시모양이 묽게 되어 둔해져 보인다 55. 용제제거성 형광 침투제로 탐상할 때 솔벤트 세척제의 역할로 오른 것은? 3. 시험체 표면에 인여 침투액을 제거한다 56. 자외선 등의 유효수명이란 일반적으로 초기광량의 약 몇 퍼센트만큼 감소되었을 때를 말하는가? 2. 2% 57. 불연속 지시가 나타난 것을 제거한 후 다시 현상체를 적용하여도 뚜렷한 불연속 지시가 관찰되었다 이 불연속의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은? 4. 큰 불연속 안에 침투액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58. 다음 중 침투 탐상검사에 사용되는 자외선 등의 선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수은증기 램프 59. 무관련 지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시험편을 이용하여 조작방법의 적절성 조사 60. 침투 탐상검사로 검출할 수 없는 결함은? 4. 내부단조 파열 62.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의 현상처리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은? 4. 속건직 현상제를 적용 후에는 시험면을 자연건조시킨다 62.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침투 탐상 시험 시 검사체의 온도가 3에서 15도씨 범위에 있는 경우 침투 시간은? 1. 온도를 고려하여 침투 시간을 늘린다 63.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의한 형광 침투 탐상 시험 시 어두운 곳에서 검사를 할 때 자외선 조사 등의 눈이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최소 시간은 얼마인가? 1. 1분 64. 에즈미 세크8에 따른 침투 탐상 시험에서 결함 길이가 몇 인치 이상일 때 평가 대상이 되는가? 3. 1-16 65.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강형접부의 탐상 시험 시 시험면의 온도가 30도씨일 때 표준 침투 시간은 얼마인가? 1. 5분 66.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서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용접부를 시험하고자 할 때 권장하는 최소 침투 시간은 얼마인가? 3. 5분 67. 비파크의 검사 침투 탐상 검사 위반 원리에서 규정한 검사 및 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시험 표면에 검사 시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 조도는 500룩스 이상의 조명이어야 한다. 68.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탐상 시험에서 세척 처리에 스프레이 노즈를 사용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수압은 약 얼마인가? 4. 275kPa 69.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방법의 분류 기호가 다음과 같을 때 N의 의미는? 4. 현상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70.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체의 온도가 35도씨일 때 표준 현상 시간은? 2. 7분 71.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 따라 2키락둠을 검사할 경우 모든 탐상제는 유황암위량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무게비로 유황암위량은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가? 1. 1% 72.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 의한 습식 현상제 중 수성 현상제의 적용 방법이 아닌 것은? 3. 투척 73.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B형 대비 시험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PTB40 74.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의한 침투 탐상 검사를 할 때 전처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처리 방법으로는 물베이스 유화제의 2분 이내로 담가둔다. 75.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시험에 전기 또는 수도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은? 2.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제를 사용하여 속건직 현상제를 적용하는 시험 방법 76.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 규정된 과잉의 수세성 침투제를 물분무로 제거할 때 수압과 수온으로 오른 것은? 4. 수압은 350kPa, 수온은 43도씨를 초과할 수 없다. 77.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유화 시간의 시작점은 어느 때부터인가? 2. 유화제를 시험체에 적용한 시점 78.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침투 탐상 검사에 따른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 방법을 분류할 때 타입 I메소드 A는 어떤 시험 방법인가? 3.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 79.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규정된 A형 대비 시험편의 규격은? 1. 75 곱하기 50 80.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침투제 적용 시 침투제와 시험면의 온도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3.15에서 50도씨 30도씨 60도씨 아멘